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 이것을 임파워링 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 랩노드들이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시대는 사실 지구촌을 바라보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전부 다 인본주의 쓰고 수론에서 정신을 다 뺏기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인데도 사단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뭐든 흐름 대물림 영적인 사명 그런 단어 자체가 지구촌에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 중에 지구에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니까 자기 자식이 사니까 자기 아들 보내서 구원한 현장이니까 관심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있어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상승비하고 종교생활하고 모술렘이 제일 많은데 모술렘들 전부 다 그냥 말로 다 틀린 지금 믿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들 다 문 닫았지 종교개혁한 유럽 문 다 닫았지 영국 모술렘이 그냥 이런든 시장이 모술렘이지 싹 다 장악해 미국 한국인데 미국에도 교회 문 닫아가지 한국마저도 맨날 모여서 서로 싸우고 서로 진리니 비진리니 싸우고 해가 난장판 되지 그 가운데 누명선 개혁교단 다락방 유일하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내가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기도하는 장노님이나 모든 모습들이 초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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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아직 살아있구나 유일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열정 이것이 다 없어졌다니까 지구촌 다 다뤄보세요 초대교회 열정이 있는가 전부 나름대로 오랫동안 종교생활하다고 세련되게 세련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뜨거운 가슴이 열정이 패션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없어져버렸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복음으로 랩런트들을 편집 설계 디자인 합시다 참 유목사님도 대단해요 단어 내는 편집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늘 하는 소리인데 이걸 영적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이 편집이란 말이 엄청나게 이게 해석 이해하기가 좋고 어? 그럼 편집하라 야 그래 참 내가 그런 게 내가 그런 게 요새 보고 참 진짜 도대체가 뭘 쳐다보다 그걸 발견했냐 둘이 농담을 잘하니까 뭐 아웃소징 정작노고 산업 때문에 정작노고 사업 때문에 수출하는데 아웃소징하고 전쟁 무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아웃소징이 나오더라 이야 참 그러니까 뭘 들으면 그걸 가지고 딱 보금으로 딱 연결해간다 이야 기가 막힌다 12대 IP도 비슷한 단어있지요 그러니까 딱 잡아 보금으로 딱 집어넣어요 이야 미국에서 집사람하고 20맨전을 같이 타고 오면서 집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유목사님이 미국이 5년만 5년 아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발원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르기 1호지 내가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같이 비행기 같이 타고 들어오면서 사부님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문제가 가장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사람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달 랩 넣어 터졌다고 이야 그 말을 들어도 그냥 전부 다 메시지 메시지를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그 습관 가져야 돼요 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깨달아 라고 말씀하시구나 아 내 사역에 적용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이런 말이 주구나 전부 그걸 습관화돼요 그게 참 중요한 말이죠 글쎄요 임파워링 리드가 교사예요 교사 교사는 아이들이 뭐 나는 못한다 나는 안한다 자신 있는 놈이 어디선 없어요 말을 해도 주문분 주문분 뭐 소리 하는 건지 똑 소리 나게 분명히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어쩌면 또 되게 또 왕따다 하는가 봐 그러니까 어쩌면 쩌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되어 있어요 생각도 사고 자체도 그렇고 비전도 꿈도 뭐 이렇게 확실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말이죠 교사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금 교단은 그런 너무 언약 하나가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이 랩런트란 단 하나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랩런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어종쩡한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종애들이 옛날 우리가 나는 뭐 되겠다고 확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니까요 문화 자체가 사단 귀신 문화 자체가 그런 걸 자기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 꿈이나 비전을 말하면 또 바보 체급받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종쩡한 눈치나 서슬보면서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귀신 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수록 파워이 있어요 파워 임파워 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막 그냥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어떻게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지금 영국에서 세계적인 명문대학 옥스포드잖아요 옥스포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 아이들이 엄청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잇따라 발생하니까 도대체 왜 옥스포드 들어온 학생들이 자살을 이렇게 많이 하나 자살 이유를 알아봤어요 교내에서 팀 내에서 뭐냐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연구조사가 들어갔는데 답이 간단해요 뭐냐 영국 귀족 자녀들 미국을 포함해서 이 귀족들 유럽의 부자들 이 부모들의 소원이 자기 자녀가 옥스포드드라는 거예요 옥스포드에 넣는 게 소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옥스포드 옥스포드 귀가 따갑더라고요 옥스포드예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옥스포드를 넣어놓는 게 부모들의 자존심이요 또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부모의 소원이 옥스포드니까 열심히 공부를 시키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옥스포드 딱 들어와서 옥스포드 들어와서 올 때 올 정도면 전부 탑이거든 자기 학교에서는 톱이요 톱 그렇게 했는데 여우와서 보면 톱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톱들이 다 모였으니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옥스포드 안에서 스케줄이 살인적 커리큘럼이야 이 살인적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죽을 짓이야 죽을 맛이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하나 둘 자살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지고 이 우울의식과 열등의식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도 했죠 우리나라도 전국 대학 중에서 열등의식이 제일 많은 학생이 어디냐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생 80%가 열등의식이 잡혀있다 너무 똑똑한 놈들인데 가보니까 지보다 더 똑똑한 놈이 많단 말이에요 비교 지가 최고인 줄 알았던데 지가 별게 아니냐 이게 가보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는 특별히 그래요 이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이게 아이들이 말도 다 못하거든요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영적인 역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에너지가 다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고3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마저도 다 고3이야 걸음걸이도 조심조심해야 돼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가 지금 아주 예민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이 사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요 전체가 다 무슨 상태라고요 만성 울분 상태 만성 울분 상태 우리는 찬양하면서 치유되잖아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내가 사역하면서 그래도 이불을 아는 데 가리키면서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떻든 막 이래 떠들어 제끼니까 그래도 그래도 뭐 결과 어떻든 간에 여러분 살잖아요 지금요 이 불신자들요 건드리면 그냥 폭발 직전이에요 스트레스 영 가난한 사람은 몰라도 아주 조용한 사람들은 막 더 스트레스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시대 관련 우리 랩런트 교육자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임파워링 리더 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이런 지금 이 아주 지금 적절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정말 이런 많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힘줘야 돼요 지금 힘줘야 돼요 지적하고 따지고 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힘줘야 돼요 무조건 힘을 줘야 돼요 힘 다 빠졌어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바로 임파워링 리더였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본문이 14절로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본문 잘 보면 재밌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 하니는 우리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런 말씀이 제자들인데 무슨 말입니까 언약적 도전을 주는 겁니다 언약적 도전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근구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 천국 갑니다 천국 킹덤 오브 갓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구름 잡는 구름 날아다니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나라가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간다 하고 우리 사회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사미 하나님 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대가 달라요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했어요 아브라마 모세야 신발 벗어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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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다 직접 직접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오시고 끝 여호화라는 단어 한마디도 없어요 신약에 제일 많은 단어가 여호화인데 성경 전체에 예수님 딱 오시자마자 여호화는 다 이래요 하나님 자체부터 전부 예수님이야 시대가 달라졌어 아시겠어요 시대가 달라요 예수님 딱 예수님 사회가 하셔서 딱 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오순절날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성령을 보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야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려는 힘을 얻게 된다 제자들이 뭘 해야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성령이 하나님 주신 힘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도 안 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스님 받는 도구일 뿐이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힘들다 못하겠다 그거는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인도 받는 사람은 안 그래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워 나 너무 좋아요 나 너무 행복해요 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 성령인 사람이구나 성령인도 받고 사회하구나 아멘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교사 세미나에 나왔겠지 행복 안 한 사람은 안 나왔겠지 교사가 교사 세미나에 안 나왔다 그런 사람은 교사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교사 하면 안 돼요 한 분도 없지요 특별한 경우 어떻게 사람 살다 보면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 날 교사가 주일 날 교사가 빠졌다 우리 교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교사가 주일 날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 날 안 나왔다 특별히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생긴 일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부장을 할 때 이제 그 주택가였는데 저는 일찍이 가사나에 교회를 일찍 가는데 아들이 그 주택가인데 옆에 밖에 나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용달차 추럭에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리 위로 지나가 버려 다리가 엄지발가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리가 엄지발가락이 덜렁덜렁해 떨어져 병원에 가서 입은 시켜놓고 내가 할 거 다 했다니까요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부모가 동생이 또 있으니까 집사람 봐야 되고 내가 가서 병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기고 내가 할 건 빨리 가서 교회 시작 직분 다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가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 저는요 단 한 주를 하나님께서 몸이 아팠어 바쁜 일이 생겨서 빠트린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비운 적이 없어요 저는 35년 때 가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도 없어요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6년 하고 1년 쉬고 다 그래요 교단은 다 6년 하면 1년 쉬어요 미국 같은데 좋은 데 가서 푹 쉬고 1년 쉬고 와서 또 하거든요 6년 하고는 또 1년 가요 성교사들은 4년 하고 와요 1년 푹 쉬고 믿습니다 보통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없어 뻥이야 뻥 그냥 왜 왜 없냐 맨날이 하나님의 나라한테 뭘 갔다 오시냐 뭐 종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갔다가는요 옛날에 이백 목사가 자기 혼자 안식년 가려고 차 다 팔고 뭐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다고 이제 유목사 뭐냐 니만 안식년 아니야 니 지금 거 안식년 너는 안식을 안 하고 너는 뭐 눌렸냐 이래가고 못 갔잖아요 다시 차 사고 다시 원성 복귀했다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니덤도 유언의 모든 교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심어줬어요 내가 하지 못한 일도 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이게 뭐예요 미래의 비전이요 아이들에게요 여러분이 무슨 지식 성경 지식을 전달한다 이전에 아이들에게 가슴이 뭐냐 미래를 심어줘요 미래 지금 환경 탓하지 마라 니 능력 니 수술도 아무 상관없다 니가 얼마나 은약을 잡냐 따서 니 미래에 펼치실 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예수님이 그 무식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그게 성취됐잖아요 랩런트가 미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뭐해야 되면 영적 동기부여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동기를 줘야 돼요 영적 동기 동기를 주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내가 동기부여 비전이 생깁니다 힘이 납니다 뭔가 내가 6일 동안에 내가 이번 주간에 너무 힘들었는데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난 아무것도 못할 무능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만나서 메시지 듣고 나니까 내가 다시금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래 돼야 돼 아멘 그게 파워링 리드예요 그러니까 막 힘을 줘 힘을 힘을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복음이 그거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힘을 안 주면 교회 왜 나옵니까 안 나오지 옛날에요 조은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가요 확 어마어마하게 모을 때 영양 안 받은 교단이 없어요 조은기 목사의 그 순복음교회 영양을 순복음교회를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데 옆에 순복음교회를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비웃었어요 순복음교회 다음때는 순복음하이고 찌근 다른 안을 집어넣었나 저것만 순복음이래 내가 되게 이상하더라 하니까 처음에 순복음 우리는 뭘 복음 너는 순복음 순두부가 너 우리 콩두부가 웃음이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 하고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말이지요 성령의 원래 폐병환자였잖아요 폐병환자에다가 그냥 신방가서 앉았다 나면 방색이 다 젖었잖아요 피로 그 정도로 그런 환자는 성령으로 치유받고 나니까 정인이 됐잖아요 정인되어가지고 막 그냥 뭐라 그러세요 본인이 치유받고 나니까 학벌은 좀 없지 신학도 제대로 없지 로봇 순리 영양받아 할 수 거래 믿는 자 능치고 참 좋은 날씨들 막 떠들어져면서 힘 다 빠져있는 장로교 교인들이 도로기 힘나고도 그냥 막 다 물러갔어요 다 물러갔어 다 물러갔어 전부 다 긍정적인 로봇 순리 그렇잖아요 로봇 순리 문 닫았지만 파라무스 문 닫아서 크리스타를 쳤지라고 어마어마어마해 가봤어요 내가 파라물 줄 알았어요 왜냐 가보니까요 글찰로 전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 본당 안에 자기 형상이 또 있더라니까 로봇 순리 얼굴 일대일 얼굴 뭐다 그다 를 뚝 옆에 만들어놨어요 어 우상이네 단임 목사가 우상이야 그 형상을 뚝 교회 안에 만들 아 이게 문 닫겠구나 나는 뭐 바로 알았어요 아 이 주일날 있는데 말이요 얼마나 엘리트들이 오케스트라 쫙 와가지고 주일날 저녁에요 음악 공연하더라고 그 지휘자가 올라가 자살해버렸어요 옥타비 올라와가지고 종타비 올라가 자살 그런데 지금 여기도 코로나에다가 현금이 안 나와가지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운영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성경들이 돼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은 오늘 벗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랩넛 할 수 있는 임파워드, 임파워드, 임파워드 정말 힘있는 교사가 되어야죠 그럼 첫째로 보금 편집입니다 보금을 우리 교사들이 잘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교사, 교사 자신입니다 교사 자신 교사 자신이 먼저 보금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완전히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체질이 월낙 인문주의고 세상 걱정, 염려가 많은 체질이라 하나님 내게 보금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야죠 없어서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래야 여러분이 살릴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냐 말씀 말씀의 개인화 말씀의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개인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사실적으로 잘 신비에 새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말씀의 개인화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잘 박힌 목 같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이 말씀 전체를 뭐라 그럽니까 로고스 그랬죠 로고스인데 로고스인데 66권이 다 말씀인데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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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는 로고 레마 나에게 부딪혀 다 같이 들었는데 내게 탁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들려줘야 돼요 그 영이 흐리고 영이 여러분 갈급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잡히지도 않아요 갈급하고 가난한 신명이 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레마를 주세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 개인화 말씀 자신 말씀이 잡혀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잡느냐 레마가 되느냐 따라서 영적 성장이 우리 교사들에게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사명이 주어지요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개인화에 따라서 이 교사의 개인화가 얼마나 되느냐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이 가죠 그러니까 말씀이 개인화가 되 자기 것이 되어져서 레마가 되어져서 교사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실 때의 성리 역사세요 그래서 이 교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옥 같은 기가 막힌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신기하지 똑같은 말인데 성령이 역사하여 사람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뭔가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 말씀이 교사가 자기 자신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가할 때에 느끼 다르잖아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랩런터에게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상하게 따르는 제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 교육자들도 그래요 교육자가 메시지가 있으면 그 교육 전도사님을 쫄쫄쫄 따라다니요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가 없어 군사님 메시지까지 차 대세요 예! 하고 언제든 주야도 없이 차 탁 대요 차 없죠 그 전도사님 차가 없어요 그럼 그 차 타고 또 신방 가요 그거 다 하고 집에 딱 들어요 전사님 몇 시까지 차가 또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렇게 내가 말을 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아 이 전도사님 메시지 있구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영향을 받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탕 교사를 10년 해도 다른 놈이 없어 천사님 보고 싶어요 군사님 보고 싶어요 집사님 보고 싶어요 또 해주세요 왜 우리 반 안 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놔라 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정도 되어야 아 이분이 메시지가 있구나 영향을 입혔구나 영향을 영향을 입혔구나 이랬다 거든요 로봇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 물러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 생각과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의 비중 그랬어요 조지 물러 그러니까 말씀의 비중 말씀의 비중에 달려있다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 영적 생활이 모든 게 활력이 여기서 나와 말씀에 따라서 활력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말씀 못 잡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뭐 세상에 불신자들이 인본주의 다 쓰지 온갖 수당만 부닫으면 우리는 못 쓰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래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은혜까지 못 받았다 말씀의 능력도 없다 그럼 뭐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불신자가 받아 못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못합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세요 예를 들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완전히 포로란기 와가지고 총리를 하는데 총리도 내 왕을 다 지나갔다 유일하게 다니엘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지 직장애다 직장애다 사업이다 같은 사업 중에 탁월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노원장 병원 제가 이리 이쁜 것은요 노원장이 솜씨가 좋아서 그래요 달라야 돼요 병원도 아멘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적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셔서 경영하는 방법 하는 모든 결정하는 방법 모든 거다 어사들이요 내가 크게 했을 텐데 내 성격을 부러워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근데요 성령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노원장 기도하는 거 이 의사 이 공개 출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라는 기도지 그 부부 부인 정원장도 마찬가지 의사라고 하는 소심한 그런 수준이 안 내 친구 의사도 많아요 이비인후과 정의의학과 신기의학과 뭐 OS 뭐 ENTX인데 그런 애들 보면 아주 소심해요 골프치잖아요 야 천원짜리 한 달에 천원짜리 야 우리 나이 천원짜리냐 나 천원짜리 없다 만원짜리 만원은 안 된다 40년 의사인 친구가 40년 의사인 아무리 극구멍 콧구멍 수시고 산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득 의식이 많은 자였더니 다 무너져버려 떨려가지고 아이고 종발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스킬을 달렸잖아요 카수동 카수동을 싹 다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가정 몇 가지 없어요 의사들 얼마나 고생을 저문이 하는지 아세요 내 친구 신경외과 의사 한 친구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 돈 10원도 안 먹는데 10원도 안 먹는데 10원도 안 먹는데 난 네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난 네 거 10원도 안 건드린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게 저문이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인데 그걸 하나하며 드린다 저는요 이 나이에 뭘 못 봤겠어요 무슨 경험이 없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본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자면 10분이면 다 파악된다고 하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이구나 성령이 살아면 저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잘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씀 받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아요 은혜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배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세미나 할 때 강 들을 때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은혜 받으러 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잡아야 돼야 내가 잡아야지 말씀 받는 시간 집중해야 돼요 왜 그래야 새털 인생의 축복을 받아요 말씀이 심겨질수록 영적 분별력이 상승합니다 말씀이 심해진 것만큼 영적 분별력이 자꾸 커져요 말씀 가지고 판단이 나오니까 영적 영안이 확 확 열리죠 두 번째 하동전 7장 1절 53절 누가 나옵니까 세대반 세대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세대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은혜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냥 말로 한 장 가지고 구약을 그냥 아브라함 부터 그리스도까지 쫙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천이거든요 나이가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천 년입니다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까지 2천 년이에요 그 2천 년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관통해버려요 집사가 말이에요 집사가 서대반 집사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서 지식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관통하면서 뭘 말했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쫙 깨뚫어서 2천 년을 설명할 정도로 집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동전 7장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구약 주석이다 그래서 사동전 7장이 구약 주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능통했어요 서대반 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사동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서대반 집사 한 사람 때문에 두 장이 할애가 되었어요 두 장이나 할애 대단하죠 이게 뭡니까 이 바탕이 뭐예요 3호직 3호직이 이 서대반 신앙의 바탕이 됐단 말이에요 3호직 그래서 여러분 3호직만 하면 돼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집사 때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시작이 뭐냐 말씀 기도 말씀으로 먼저 테이프가 느리시도록 말씀을 말씀이 귀에 들이도록 말씀이 온무야고 달구나 꿀송이 다 달구나 말씀 이걸 쏙 그렇게 듣게 하더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전도해라 복음을 증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순수예요 순서 예수님 제자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3년 동안 받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더니 마가다라빵에서 성의 임자에서 그 다음에 전도하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사무원들이에요 사무원들 이것이 오늘 매일매일 점검되어야 되고 체크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을 장악해 버려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사상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뭐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좌파도 우파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파요 두 번째로 기도의 생활합니다 골렙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교사들 여러분 이름 부르면 여러분 교사들 딱 찍으면 여러분 아이들 이름 착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자녀들 우리 교사 우리 내 교회 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안 빠지 기도한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둘 사람 높이 들어보세요 맨날 나머지는 기도 안 해요 아이들은 기도 안 해요 저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직분 따라 하루도 안 빠지고 직분 따라 하나님의 직분의 우수 그 나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개인과 자식 남편 그건 뒤에 하면 돼요 뒤에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뒤에 하면 돼요 직분 따라서 저는 R2G 방송 R2G 방송을 통해서 2, 3천날하고 5천 정도 살려 이종근 요하네스 요하네스 마르크스 안드레스 이 목사 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남의 유럽 모슬림 전역에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작전 돌아오게 하시고 157곳이 증거되는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모슬림이 죽게 돌아오게 하죠 없어서 내가 방송국 대표잖아요 R2G 총장이잖아요 그럼 R2G를 기도해야지 R2G를 위해서 자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림 미국 전역에 구원의 길 목회자들이 훈련받는 현장 되게 하시고 이동철 김철원 목사 이동철 목사 스나이더 목사를 통해 R2G를 세워줘야죠 없어서 평신도 중장도 렘더도 목회중도 되게 나아야죠 새로운 킴버스를 가셔서 전세계 전도자들이 훈련받는 현장을 세워줘 없어서 영적 무먼트가 일어나게 하야죠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두 번씩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고 우리 교회 뭐 기관 부서들 청소하는 아줌마들까지 40여 명의 우리 교회 직원들 추우신 장로를 중심의 40여 명의 직원들 우리 김형길 목사 중심의 69명의 교육자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기도 외에 전혀 힘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사 교육자가 새벽 기도 나온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부장이 유원장이 하나님 편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강구한다 그 기관은 끝난 거예요 뭐 요즘 도시생활에 옛날 같으면 우리는 새벽에도 안 나면 반 죽여요 그냥 새벽에 나오도록 전화가 하고 그랬어요 요즘 안 그럽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뭐 큰일 나지 교회 떠나지 피곤하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꼭 나와라 가려는 게 아니라 집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고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말씀이 뭐요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요 말씀의 의지에서 그 물리할 말씀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정리해서 나의 기도 그러면 25 응답을 받고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게 돼 있다고 오스월드 챔퍼스 목사람 세계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다 기도는 싸움을 위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그 자체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청년 때 집사 때나 장로 때나 정은주 그러면 닉네임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철회 아니면 새벽 하루도 빠지고 다 알죠 수혁 지원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많지도 않았으니까 수혁로 교회가 5천명 될 때 내가 신학 갔다 5천명이 다 나를 따랐다 5천명이 다 아는 게 신기 아니거든요 입소문을 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같은 평신도지만 자꾸 나를 만나려고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려고 평신도도 늘 그렇게 했죠 왜냐 영적 지갑 병동을 하나는 나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뭘 맡았다 하면 당연히 장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저것도 난리 날 텐데 지금도 저 부흥의 역사에 날 텐데 장소 빨리 늙여주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소문나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기관에 아 저 선생님 저 전동사님 저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문나면 여러분 하나는 책임집니다 빌리포 사장 6절을 7절 기도했다 망했다 하나는 창피하잖아요 하나는 창피하기만 내 하나는 직복 안 하고 안 쓰면 하나님 창피당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답 아는데 제가 한 명 또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 아 하나님 자존심이 세구나 당신 이름으로 막 헌신하고 당신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소문도 안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지 헌신 많이 하지 하나님 축복 안 할 수 없어요 자 빌리포 사장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with 이마누엘 원리스 이런 뭐예요 창조적 무슨 말입니까 창조적 활력이 생겨요 활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저희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염려 개척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염려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단 공개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목사 되기 전에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목사 되기 전에 하도 강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단이 건드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못 건드려요 내가 산부터도 얘기했지만요 교회 사단이 허락 안 합니다 교회 보통 짓고 목사들이 쫓겨나가고 교회 갈라지고 교회 짓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떠나고 난리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해버려요 양질이 난장만 쳐버려요 근데 영적으로 변함없이 쫙 나가라 창조적 활력이에요 창조적 힘을 주신다고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는 허감이 틈을 못하잖아요 틈 타봤자 와봤자 손해보니까 한길로 왔더니 일곱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 자신들이 교육자 자신들이 활력이 있어야 돼요 행동감이 있어야 돼요 글쎄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한 분도 결혼할 때요 남자든 여자 얼굴 딱 보시고요 생기가 있는 분하고 하세요 폭석은가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은 얼굴이 생기가 돌아요 자기도 몰라 화장을 무슨 미제화장물을 샀다가 아니에요 떡을 쳤다가 아니라고 달라요 활력이 생기가 있다 생기가 그런 사람의 소망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속이 모든 피부도요 속에서 나오잖아요 맞지요 속에서 나오잖아요 맞죠 속에서 나오지 이거 쳐발라봐야 임시적인 것이지 속에서 나와요 속에 보금이 속에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 내리치면요 건강 안 해야 안 할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건강한 여러분 보면 기절할 거요 안 믿을 거요 안 믿어 제가 이제 이제 운동행거를 장로 하나에게 딱 보냈는데 이게 이제 위원장실 보냈는데 내가 뭐라 캤어요 그걸 하지 말아요 그런데 장로그라드라고 목사님 내가 이게 보여주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편집했다 하더래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아무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늘 기도하겠다 하나님 정말로 보금가진 전도자 코로나19에서 눈동자가 지켜주었어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왜 걸리냐 그건 절 잘 모르겠어요 바뀌라 제가 볼 때는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중요한 사람 걸린 사람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지켜주십시오 정글을 지켜주십시오 이거 확실하게 그건 어느 순간 걸렸다 내가 안 그래도 평소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확인시켜주시란치 여러분이 영적 활력이 있어야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우리 랩넌트 보고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 느껴져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매일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신다 제가 중요한 사람 이름 불감 기도하거든요 중요한 사람은 이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생명적 역동이 생기죠 내 기도 기도 나를 기도해 주는 게 시는데 저가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분인데 그때 나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인데 늘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 배경이 언제나 있었어요 군대 가도 막 군대 가서 그 당시는 흠한 세월입니다 67년도부터 70년까지인데 막 김신조 내려오죠 막 그냥 그런데 보급창이지만은 그 막 보병훈련 막 시그랬어요 제가 대표로 몸이 좋으니까 대표로 나가서 막 뛰고 했대요 막 이 도로를 20킬로 왕복 완전 무장 뛰는데 막 제가 대표 이렇게 분단 우리 부대 보급창 안에 대표로 나갔단 말이에요 암행 딱 뛰는데 퍽퍽퍽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총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뛰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 지켜주셨는가 아이 뭐 굉장히 편한 거요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요 부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 동두천까지 그 기도가 그 까지다 하나도 힘든 게 없는 거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무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다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보호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요 여러분 교사들 학생들에게 그렇게 학생들을 느끼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이런 배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체질화 개인화 이렇게 생활화 체질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사탄이 말이에요 사탄 사탄이 열두 가지 열두 가지로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속해서 건드리지요 열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영적 뭐요 분빌력 열두 가지 사탄이 열두 가지가 뭐예요 열두 가지 사탄을 공개하는 거 상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상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이게 열두 가지인데 상세기 3장 6장 11장 뭐예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렇죠 크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삼 이 세 가지가 다 망하고 이것 때문에 다 살다가 다 망해 13 16 19장은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세상이 다 그게 다 빠져있어요 여기 지금 그리고 결국은 뭐요 정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손 문제 멸망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 열두 가지 자 여기에 지금 다들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 사주 팔자 운명이 다 빠져있어요 완전 멸망이죠 이 상태로 사탄이 열두 가지 가지고 놀잖아요 지구장이 자 우리 교사는 교사가 뭐해야 되느냐 교사는요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배경 이것 잘 봐야 돼요 배경 분석을 잘 해야 돼요 자 이 아이가 어느 집에서 나오는가 이 아이 부모들은 뭘 하는가 이 믿는 가정인가 안 믿는 가정인가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영적 배경을 잘 보고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알고 영접했나 영접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 믿는 척 하는데 안 믿는 거 많아요 믿는 척 하는데 실제 시가 없어 시 없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이 아이가 중직자 자녀냐 중직자 자념에서도 불구하고 중직자 장로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 우리 교회에서 권사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중직자인데 아이가 교회 안 나와 여러분이 그걸 교사들이 분석을 빨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권사님 그 부모님들과 잘 소통을 해가지고 아이가 집에서 영적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서로 필요한 것만큼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을 아들이 제일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알고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부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에 안 가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이유 없이 부모가 너무 집에서 율법으로 막 아이를 때리 잡는다든가 너무 따진다든가 율법을 하니까 엄마 아빠 교회에 나가는 엄마 아빠 하는 짓이나 내가 뭐 나 필요 안 가겠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배경 분석 잘해야 돼요 아이들 하나하나 그래서 유럽은 실제로 반에서 열 명 넘는 반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 반에 열 명이 넘습니다 한 분 또 두 분 열 명 넘습니다 내 반에 어떤 부서든지 간에 두 분밖에 없네 사단이 말이에요 제가 이 교사를 할 때 부장할 때 보니까 싹 다 네 다섯 명 네 다섯 명 어느 교회에 가도 네 다섯 명 신기하고 놀랍지요 여러분도 아마 네 다섯 명이 될 거예요 거의 다 만하면 일곱 명 여덟 명 열 명이 넘었다 없어요 거의 그 당시 내가 수용농기의 초등부 부장을 할 때 딱 보니까 전부 네 다섯 명 세 명 두 명 많으면 일곱 명 자 내가 기도하셨어 하나님 내가 이 부장 되셨으면 내가 뭘 할까요 나는 직불 맡은 3일 금식이었거든요 3일 금식 왜 워낙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교회에 직불 맡아가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내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힘주세요 3일 금식은 지혜를 주시더라 너 희생해 언제나 응답은 희생입니다 어떻게 희생하느냐 너희가 부응을 원하니까 부응하는 방법이 있어 너 부장으로 희생하는데 한 반에 10명 10명 나오면 너가 희생해 그 교육비 줘 20명 20만원 30명 30만원 40명 40만원 50명 50만원 한 반에 그렇게 해봐 지금 10명 될 만 하나도 없어 예수님도 12개 다 최하 12명인데 내가 그랬어요 부장으로서 메시지는 전도사님 하니까 부장으로서 할 것은 이 기관 부응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데리고 같이 과저도 먹어야 되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교육비 필요합니다 내가 그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 되면 무조건 교사회 끝나자마자 교사회 하거든요 그때 바로 적시 그 주 바로 적시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양쪽으로 돈 다 불러 현금 딱 넣어 가지고 갑니다 주일 되면 그래가지고 10명 출석 딱 불러 10명 그날 거주고 왔다 교육비 10만원 20명 왔다 20만원 50명을 제일 먼저 한 반이 있었어요 한 반에 남 미연 선생님 잊지도 못해 제일 먼저 50명을 딱 찍었는데 50명을 한 반에 50명이 어마어마하게 모이잖아요 출석 부르다 시간 다가 그 짧은 부모 공부 시간에 50명인데 50만원 근데 이 남 미연 선생님이 나중에 침례교회 목사 사모가 됐다고 소문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붕을 시키는데요 1월 첫 주에 시작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나고 그러니까 350명 됐어요 150명이 150명이 350명 됐다는 이분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자 다 드러내셨 의자 80평 교육관인데 다 드러내고 서치료품을 쫙 깔고 통로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도 100명이 못 들어와 그래서 수용로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못 들어오는데 뭐 저는 지금 사람인데 생활비 준 적이 없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래합니다 생활비 준 적이 없어요 기분 따라 몇 푼 주고 몇 푼 주고 그랬지 무슨 뭐 100만원 200만원 준 적이 없습니다 사업한 사람이 행팬대로 해야지 그런데 교회는 안 해요 있는 데는 토요일 되면 다 그래 교회부터 교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통장 하나님 아시잖아요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개척은 서울을 가라해서 오늘부터 이때까지 통장 내 개인 통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개인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제 영원교회가 그냥 선조하십니까 교사들이 말이죠 아이를 위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소단에 그 기관은 그 반은 부흥되게 돼 있고 그 기관은 그 부장에 따라 부흥되게 돼 있고 부흥신이라고 예를 쓰고 기도해 보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래 보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영원히 죽받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렇게 쬐쬐하게 그렇게 하면 잠깐 좀 죽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처음 하나님 나는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올인하더라고요 한번 부흥시키려고 말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 역사 일으키는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으로요 교사들이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교사들이 소통을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메시지 할 때 말이죠 저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교육부 교육자나 또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요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세요 나 오늘 우리 남편하고 싸웠어 나 우리 마누라고 싸웠어 나 오늘 이번 주간에 이런 실수에서 잘못한 것을 아이들 앞에 오픈하면 아이들이 친근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것만 자랑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우리 마누라고 싸웠다 하던가 기분 되게 좋아하더라고 권찰할 때 말이에요 집사람은 내가 싸워 막 이렇게 했다 하니까 권찰해가 배가 터지더라고 웃더라고 시안화되고 왜 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잘못한 거 말하면 그렇게 좋아해 자기 약점 약점 10가지 약하면 친구 10명 생기고 자기 자리 10가지 하면 원수 10명 생기도 안 합니까 자기 약점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흘려서 우리 선생님도 저런데 뭐 그러면 나도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네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소통이 그런데 우리 전사님 보니까 완벽해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네 아이들이 볼 때 너무 완벽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너무 율법이라 자기가 오픈 절대 안 해 우리 형수가 약사 주시거든요 부산 약계나와 약구했는데 그 다래빵을 미국 미션홈 1호에요 1호 내 때문에 내가 올해 훈련 받아가지고 미션홈 1호인데 우리 형수가 그 다 경남 여중 경남 여중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트의 약점이 뭐냐 자기 오프를 잘 안 해요 자기 오프를 잘 안 합니다 형수도 부산데 우리 전사란도 부산데 이 통 이 과들이 보면 자기 오프를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락방이 안 됩니다 우리 형수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전도 나가고 혼자라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미국에서 전철에 전도하는 사람은 어디였어요 그 정도로 전도하는데 다락방을 내버려 내버려 대랍요 나는 왜 자꾸 다락방에 다 치요 이러더라고 내가 가르쳐 줄까요 형수는요 자락 때 형수 오픈 안 하잖아요 형수는 한 주간 있으면서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 말하게 해요 자꾸 안 하니까 자기나 상대는 계속 하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는 바빠서 제가 시간이 없었어 이래가지고 캐비닛에 숨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도 못해요 이게 요 내가 나를 오픈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말하고 이래야 이게 영적 소통이 된다니까 그냥 막 그냥 막 완벽한 것처럼 막 거룩한 것처럼 막 이러보면 아이들이 어이구 이런 거 말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찢기겠다 그럼 부흥 안 됩니다 그래도 말이지요 목사가 너무 완벽한 척 목회하는 목회 200명 못 넘이요 평생 목회하면서 300명 못 넘깁니다 완벽한데 뭐 교인들이 겁이 나서 뭐겠어요 저는요 장로들하고 골프채면 피튀기 싸웁니다 반죽입니다 핵심 장로들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오픈 내 사람이요 이게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다 모습도 보여온 것이고 그렇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영적 소통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열어야 돼요 그래야 다라빵도 되고 아이들도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하나님의 7대 여정 7대 여정 말이 많이 나오지요 7대 여정 참된 능력 회복 길입니다 참된 능력 두 번째인데요 참된 능력 회복의 길이 영적 치유력이 있어요 영적 치유력 여러분이요 영적 치유력 고쳐줘야 돼요 고치는 능력 가져야 돼요 7대 여정 뭡니까 첫째가 보좌 보좌의 사람 그러세요 보좌의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이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함께 함께의 비밀을 문제론은 살아남는 살아남는 자 그랬습니다 살아남는 자 살아남는 사람 어디든지 살아남아 뭐로 뭐 서밋 노바디 현장 절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비밀 살아남는 자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남는 자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발판 발판 가진 자 발판 발판 가진 사람 어떤 이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발판의 절대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방법 역사 보정 성전 개혁 통치 섭리 심판 상급 이 10가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사가 누가 질문하면 물어보면 답해야 되니까 그래 알으시면 돼요 절대 흔들지 않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그러죠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 다음에 키 키 키를 가진 사람 키를 가졌다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 확신 답까지 답 키가 있다 모든 문제 답의 키가 있다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끝났다 그렇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식이 사역자 중에 동역자가 힘들게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좋으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딱 일어서면요 하나님이 접수해버려 끝 해결을 기가 막히게 해주신다고 가슴 떨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그걸 여러분 처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닫거든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은 성령이 아니면 못 깨닫고 지식적으로 한국말인데 왜 못 알아 듣겠어요 그런데 답은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은 증거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바꾸는 사람 흐름 흐름을 바꿔 흐름을 허가며 흐름을 영적으로 확 바꿔 아홉 가지 흐름 있죠 아홉 가지 흐름 흐름을 바꿔 오직 유일세 재창조 응답을 그렇게 받게 됐죠 흐름을 바꿔 그 다음에 미래 보는 사람 미래 흐름을 바꾸고 미래를 보는 사람 미래의 응답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62가지잖아요 미래잖아요 미래 갈천당 1호 2각 21가지고 62가지 미래 우리가 다 응답받을 미래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래 보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 교회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 교회가 뭔지 어디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강단 중심의 삶 이런 사람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교회 그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죠 교회가 뭔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분별력 영적 이런 치유력을 가지고 랩런트를 살려내는 뭡니까 임파워링 리더 이 교사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럼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랩런트 플랫폼입니다 이번 본부 랩런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정체성에 가진 랩런트를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부에 나왔어요 영적 파수꾼 본부권을 정리해주면 그렇습니다 영적 파수꾼을 세워라 영적 파수꾼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 나오죠 요셉 형들과 다랐습니다 왜 다르냐 형들과 달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불신자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요셉 형들 다 불신자예요 요셉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떻게 달랐어요 c-v-d-i-p 이걸 가졌기 때문에 c가 뭐예요 카보나트 은약이죠 비전이죠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하나님의 은약을 가슴에 담고 비전을 삼고 꿈을 가지고 프랙티스 실현 아멘 실제로 처음 다르죠 실현되었잖아요 종리로 회화달과 별이 저랬잖아요 은약에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불신앙 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있었어요 13년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세요 저도 많은 세월을 견디었습니다 여러분은 충려도 못 낼 저는 의자에 3년을 잡고요 3년을 의자에서만 교회 의자에서만 15년을 한 달에 3일 금식했습니다 3일 금식하면 3일 보호식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일주일이 15년 대한민국 기도는 안 간대고 배만 소화만 안 돼도 하나는 금식하라는 간대도 하나는 갚다 싶어서 오살리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일주일도 물 한 병 들고 무척 산에 길도 없고 가는 길도 전부 떼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두 시간 동안 전부 떼만 보고 산이 이래요 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산이 이래요 전부 떼 보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산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고 혼차 일주일 동안 물 주전자 물 하나 왔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시간 15년에서 여러분 해바람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흉내도 못 내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기다렸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요즘 13년인데 저는 더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서시더라고 서시더라고 연단 준비 안 된 사람은 서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어느 정도냐 말을 다 못합니다 관정 다하면 기절하고 자빠지기 때문에 날아주셔봐요 대강 끝낼게요 대강이 아니고 딱 맞춰서 끝냈는데 물어보지 연단 안 받고 하나님의 스님 받겠다 고생 안 하고 실패 안 해보고 아픔을 경험 안 해보고 그거는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려움을 주고든 감사히 받고 더 큰 어려움을 주고든 더 큰 일에 서시려고 나를 연단하시구나 죽지는 않습니다 걱정해 보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래가 1%도 안 보입니까 저는 0%도 전혀 안 보였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아들 있는 죄로 식모살이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식모살이 전 수천명 밥을 다해야 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간식도 수시로 줄이고 밥도 세 끼 세 끼가 아닙니다 다섯 끼 다섯 끼 그거 전부 씻어야 되고 밥에다가 어디서부터 세금정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포천 가기 전에 세금정에 그 집을 사가지고 했어요 암환자들 피부암환자 가나만자 같이 제가 밥을 먹는데 썩은 시체 냄새입니다 암환자들 속에서 나오는 간암들은 나오기 때문에요 피부 환자는 껍질이 없어요 그럼 봤어요 껍질을 없애버려요 암이 그래서 껍질이 없고 빡 형님 미국에서 와가지고 내가 있다니까 그때 목사 때입니다 목사 때 오셔가지고 못 들어와요 형님 한번 들어보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대요 우린 거기서 잤습니다 새끼 밥 먹고 똥 오줌 다 쌉니다 거기서 암환자 가나만 암환자들 전부 암이요 암 병원에서 암 못 고치니까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거기다 우리 아들끼리 있으니까 지역도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1분도 못 있는 곳이 먹고 자고 집사람 식모하고 지금 보면 안됩니다 연단을 받아도 지독하게 받았어요 요셉이 달랐던 것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 CVDIP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CVDIP가 뭡니까 백년응답 백년응답 그래서 여러분요 인생을 뭐요 이제는 편집해야 됩니다 CVDIP로 딱 편집하세요 지금 사는 거 여러분은요 행복한 거요 어디에 불평을 해 비교를 해 원망을 해 주께서 비웃으시로다 그런 말 저 많이 썼거든요 뭐 말하면 알고 그걸 시험이라고 그걸 연당이라고 주께서 비웃겠다 야 그것까지고 요셉 앞에서 요셉이 말이 그러지 노예라는 것은요 이름도 없어요 존재도 없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으로 팔려왔으니까 성경은 멋지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삶이라는 게 그게 뭐 감옥 같다 그때 감옥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진흙탕이요 그게 7년이었다니까 그 고통 말다 못합니다 오직 답답하면 나가거든요 날 좀 빼주세요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하잖아요 이제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연당 과정을 다 겪어서 하나님 쓰시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연당이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C-V-U-D-I-P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야 진행 그래서 인생 편집을 잘하세요 편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C-V-U-D-I-P입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랩런트가 237 치유 서밋이라는 영적 방향으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편집할 수 도와줘야 돼요 모든 교사들은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 디자인하도록 디자인 멋지게 해봐 가르쳐주세요 이거 잘 가르쳐주세요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전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너는 어떻게 적용하냐 적용을 어떻게 편집 잘해야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멋지게 이번 주간 디자인해봐 디자인을 멋지게 하잖아요 뻔한 걸 가지고 묵상 시스템 구축 묵상 시스템 구축입니다 묵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00년 응답받는 힘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씀 기도 미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공관 초월한 2시 2, 3, 7이 삐초로 그래서 삐초로 꼭 내가 서밑이 되어야 됩니까 나 서밑하기 싫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왜 그 서밑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스테리 생깁니다 주로 똑똑한 놈들이 그걸 말하죠 멍한 놈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거 아십니다 똑똑하니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 나름대로 그거는 아주 불신앙적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 편집 영적 서밑 기능 문화 서밑이 되라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똑똑이들이 두루 망하지 그러니까 보금 엘리트로 너는 앞으로 보금 엘리트가 될 거야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도록 힘줘야 돼 힘줘야 돼 자 두 번째로는 영적 어사 영적 파수꾼 랩너터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영적 파수꾼 영적 어사 창세기 41장 38절 치유 플랫폼에 응답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적용 하라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을 내 것으로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문성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줄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말씀 짜고 있으면 그리대요 플랫폼 저는 뭐 사실 내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영적 대사입니다 영적 대사 영적 대사 영적 대사가 뭐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탈렌트를 아웃소싱하라 탈렌트를 아웃소싱하라 내게 주신 탈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을 전달하고 살리는데 답을 주는 건 내 탈렌트 가지고 내게 주신 탈렌트 가지고 하루마다 다 탈렌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천종주 살리는 미래 비전 7대 2정을 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랩런트의 인생의 텍스트북이 그렇게 7대 예정이다 결론 콜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콜라보 콜라보 이게 무슨 말이냐 캘리브레이션 이 말인데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팀을 이루어서 함께 작업하는 것 콜라보 다시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을 위해서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공감대를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형성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멋진 결과를 창출해내는 멋진 결과 우리 랩런트의 위원회는 모든 교사 교육자 이런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클라보레이션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멋지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임파워링 리더십 아멘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리더십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멋진 콜라보를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어떻게 해요 영적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굉장히 거리 뭔 소리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비웃어요 나 영적 대사야 무슨 영적 파수꾼이야 영적 의사야 그렇게 말하면 불신자는 주위에서 조롱하죠 요셉의 형들이 다 조롱했어요 미쳤나 니만 잘랐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뭐 해와 달이 별이 절압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한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지 응답받은 사람이 말하면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반 불신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요셉은 요거덩 가면서 결국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노예 되는데 그것도 하나는 괴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미워 아예 막 미운 오리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가지고 간 건데 그 정도로 잘한 거예요 막 자기를 나타낸 겁니다 팔아먹고 싶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형들 앞에 잘난 척한 거예요 저 말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영적인 자부심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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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도 없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 부모들도 이해가 안 될 정도 은약 랩런트들에게 은약 시험을 주면 공부를 잘한다 못하다 상관없어 집안이 어떠다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다 랩런트들에게 하나같이 다 그렇잖아요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싹 다 하나님이 손에 잡히면 하나님 서시면 되게 돼 있다 성격이 요셉이지만 여기 단위 목사도 그런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장모님은 공부를 잘해서 KBS 들어갔지만 나는 그럴 능력도 없어 그냥 중소기업 아무것도 없어 단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어 맨날 2차 중학교 2차 고등학교 2차 대학교 2차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용하시면 그런 것 다 관계없다 아멘 그러니까 지방대학을 가든지 뭐 어떤 상관없이 뭐만 잡으면 되냐 언양 안에 맞으면 된다 깨어서 교회에 붙어라 붙어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림화도 절대로 불신을 하지 말고 짠야 잡고 나가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